이병찬 씨의 애장품! 어떤 선물일지? 저는 평상시에 그런 향을 피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쓰던 건 아니고 향초! 평소 좋아하는 향 이병찬 씨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가져왔네요 더 중요한 건 편지를 써왔습니다! 이 선물 받고 싶습니까? 좋습니다 추첨하겠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계신다 나왔습니다 번호 좋다 번호 좋아요 70 됐다 70 손 들어요 70 이 줄이네요 이병찬 씨가 뽑은 번호는 70 번호입니다 70 번호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70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쓰세요 잘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